나란말삼이 둥기게 달아 문장와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온한글을 개발하여 충남, 나아가 한글을 배우고 싶은 세 개의 학생에게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온한글은 한글의 득 수준 진단으로 한글의 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글의 득 시스템입니다 온한글은 등록 및 진단, 진단 결과, 고정학습, 성장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단하기는 한국교원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진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의 득 수준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단 시스템과 달리 다양한 단어와 문장의 문항을 통하여 읽기, 유창성, 쓰기 영역 진단이 가능하며 학생과 사용자를 배려한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결과중심 검사 방식에서 고정지원의 방향을 안내하는 긍정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여 진단에 참여하는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면을 배려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진단 결과와 도달 수준 9개의 세부 영역별 고정교육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고정학습은 학생 개인별 진단 결과에 따라 문서, 음성, 영상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고정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와 고정지원 이력은 성장기록을 통해 누가 관리하며 진단 결과 통계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온항글은 누리항글이란 이름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누리항글 온항글로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며 누리항글로 우리항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득 수준 진단 보정 시스템 온항글 누리항글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